3명 3명 들을 수 있어? 옆면? 들리는 안 돼 있어 언제부터 네 욕속에 자리 잡은 네가 없어 텅 빈 방에 혼자인 게 익숙해진 너 네 방침대에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사슬 속에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네 얼굴을 봐 우리 함께 했던 지난 시간 속에 내가 알던 너의 진심은 있었니 내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하며 속삭이던 말들 이제는 거짓이라고 그때 그게 다툼 후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사랑했던 이유로 널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그게 다툼 후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오랜 시간 만남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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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 말하려 했던 말 낯설할 수 없었던 말 사실 가슴 졸일 만큼 너 처음 만날 때 설렘은 아니야 생각하면 언제부턴지 함께 얘기할 때마다 따분한 표정 눈을 피했던 네 모습만 우리 함께 했던 지난 시간 속에 내가 알던 너의 진심은 있었니 내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하며 속삭이던 말도 이제는 거짓이라고 그때 그게 다툰 후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사랑했던 이유로 널 믿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그게 다툰 후로 우린 멀어져 이젠 아니라고 그 누군가 말할 때 오랜 시간 만남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떠나 너의 품 안에 잠들었던 지난 시간이 그리워 잊혀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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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너의 곁을 떠나고 싶을 뿐 이제는 너의 곁을 떠나고 싶을 뿐 한 번씩 검색해 주세요 저희 보살 상활동하고 있는 버스킹팀 사이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